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방송 오쇼TV 김희순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택과 원격근무를 도입한 기업도 늘었는데요. 기업의 언택트 움직임은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뉴노멀 언택트 환경에서 새로운 업무 방식을 고민하고 비즈니스 연속성 강화를 위한 최적화된 클라우드를 도입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 IBM과 함께 뉴노멀 시대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전략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IBM의 이경석 표창희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실장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IBM 시스템 서비스 사업본부에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경석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표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한국 IBM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표창희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합니다. 좋은 질문과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업무 방식 및 비즈니스 연속성을 강화하는 IBM 클라우드 활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장님, 요즘 코로나19로 정말 삶이 많이 변했는데요.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이런 코로나19로 원격이나 재택근무를 시작하다 보니까 준비가 미흡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상황 어떻습니까? 저희 IBM에도 일부 고객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떠한 체계를 마련해야 될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고객들이 많이 계십니다. 현재로서도 저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IBM에 입사한 지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IBM은 예전부터 모바일 오피스 환경을 도입을 했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책상을 가지고 일해본 적이 없어요. 책상이 없으셨군요. 책상이 없고 재택근무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데스크에 가서 로그인을 하고 일을 한다라든가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팀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협업을 하는 그런 체제로 계속 20년 이상을 일해왔거든요. 그런 저도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재택근무가 시작됐을 때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미 모바일 오피스를 하시고 계신 분도 불편을 느끼신 거네요. 그렇죠. 떨어져서 일을 하다가도 모여서 일할 부분은 모여서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마저도 제약이 되니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국내에서 그런 환경을 접해보지 않은 그런 분들은 많이 당황을 하셨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우리 IBM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고객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어떠한 것들을 이제 직원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지 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국가재난 상황에서 기업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직원들이 원격 재택근무에 대해서 수행을 할 때 어떠한 것들을 지원할 것인가. 예를 들면 가상오피스라든가 관련된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빨리 계획하고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팬데믹의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고 고객 및 직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그리고 다음으로 어떻게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중요한 데이터 및 자산을 보호할 것이며 기회주의적 위협 이런 것들은 이제 해킹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 보안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런 위협이 늘어나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기업 내구 조직 그리고 외부 조직으로 어떠한 자원을 제공할 것인가고요. 마지막으로 IT 인력이 온사이트 근무를 하지 못하고 원격으로 근무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핵심 IT 인프라를 방치하게 될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취약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반복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기업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직원 및 업무 시스템 담당자에 대해서 원격 근무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원격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스템에 접속을 할 거기 때문에 원격 접속 업무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의 안정성 그리고 성능도 중요하겠죠. 성능을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사용자가 원격 근무를 하면서 사용하는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기기 그거에 대한 보안 그리고 업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한된 온사이트 인력을 활용해서 시스템 가용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고 사용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사용자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방향을 좀 더 미래 지향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원격 근무를 지원을 위해서 기업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BM에서는 이 부분을 세 개의 레이어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원격 근무 환경을 지원하는 레이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비즈니스 연속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두 부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및 보안을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왼쪽 원격 근무 환경 지원 부분의 가운데 있는 사용자 부분이 재택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직원, 사용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자가 아랫부분에 있는 사용자 디바이스를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업무 시스템을 접근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직원들 간에 업무를 어떻게 협업하는 것을 지원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음성이라든가 화상회의 그리고 파일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도 구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 IT 문의 및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위쪽에 있는 2차 지원 쪽은 업무나 시스템 담당자가 원격으로 업무 시스템을 접속해서 가용성이나 성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연속성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IT 헬프데스크 시스템이라든가 업무 시스템에 대한 가용성 성능 유지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백업하고 장애가 생겼을 때 복구를 신속하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고려사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쪽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및 보안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자라든가 IT 헬프데스크 업무및 시스템 담당자 접속 환경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접속하는 환경에 있어서 해킹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방지를 할 것이며 사용자 또는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유출을 방지할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재택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크게 많이 계획적으로 고려하지는 못한 상황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IT 담당자들, 지금 웨비나를 보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저 파트에 그럼 어떤 기술, 어떤 솔루션이 있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IBM에서 지원하는 솔루션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택근무가 강제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두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택근무 환경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역은 세 개의 레이어 관점에서 각각의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항목별로 IBM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전부터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정리를 한 솔루션들은 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들이닥친 재난 상황에서 이제 신규 시스템을 구매하고 도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신속하게 오펙스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위주로 IBM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네요. 네. 원격근무 환경 지원에 있어서는 UEM이라고 해서 유니파이드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이 부분은 이제 MDM이라든가 EM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스 360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VDI 서비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스코의 웹엑스라든가 이런 웹엑 미팅 솔루션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네트워크 및 보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실제 네트워크 전체 데이터 센터 내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업무를 접속하는 이제 재택근무 환경하고의 전반적인 네트워크를 진단하고 권고사항을 제공해드리는 이제 네트워크 어드바이저리 서비스가 있고요. 그래서 접속 환경은 VDI를 통해서 접속할 수도 있을 거고 일반 노트북이나 일반 기기를 가지고 이제 VPN 기반으로 접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사용자 요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솔루션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연속선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업무 시스템 관리자 접속 환경은 VDI를 한다든가 일반 전통적인 환경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이버 리커버리 에이저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복구, 장애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복구를 자동화하고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제 업무를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는가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백업 데이터를 그 클라우드, 그러니까 테임미디어 같은 데에다 저장하게 되면은 사람이 직접 걸고 그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겠죠. 언택트가 안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테임미디어 특성상 뭐 에러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IBM 클라우드 상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을 했다가 복구를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많은 솔루션들을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느끼기 시작했지만 이제 VDI가 곳곳에 지금 포장되어 있습니다. 네. 세 가지 부분에 모두 다 VDI가 사용되고 있네요. 일반적으로 VDI를 환경을 구현한 후에 이제 대책근무를 VDI를 통해서 접속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지금 말씀드린 거에 반 이상은 일단은 커버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VDI 서비스 위주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VDI의 효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VDI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일단은 왼쪽에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데이터 센터 데스크타 가상화 부분이 데이터 센터 내에 실제 X86 서버 기반으로 이제 사용자 PC 환경을 구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수행되는 거는 데이터 센터 내에 서버에서 수행이 되고 왼쪽 아래에 있는 그 사용자한테는 화면 화면만 보이는 거죠. 네. 보이고 이제 마우스 동작이나 키보드 입력 같은 그 데이터만 보내서 실제 수행은 서버에서 수행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VDI는 애초에 이제 외주 개발자나 이제 직원에 대한 보안 그리고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많이 수년 전부터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금융권, 금융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망불리, 논리적 망불리의 솔루션으로도 최근 한 3, 4년 전에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안적인 측면 플러스 말씀드린 대로 그 VDI 환경은 데이터 센터 내에 서버에서 실제 수행이 되지만 이제 사용자가 PC라든가 태블릿 그리고 스마트폰 어떠한 기기든지 그것을 접속하기 위한 에이전트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다 접속해서 실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마트 워크 환경을 지원하는데도 이제 그 상당한 베니핏이 있는 솔루션이라고 저기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제 VDI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 사용하신 분들은 네트워크 접속을 한 상태에서만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제약사항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시스템을 접속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만족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라고 저희는 그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VDI를 사실 도입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예측하고 도입하신 건 사실 아니었는데 잘 사용하고 계시겠네요, 지금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업무 연속성 확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PC에서 PT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먹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VI 환경이라고 하면 PC가 아니고 그 대여된 PC를 통해서라든가 다른 PC에서 바로 로그인해서 접속만 하면 제가 사용하든 그리고 수행하든 그 상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들었던 피드백 중 하나가 사용자가 재택 원격에서 접속을 하는데 PC의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VDI는 에이전트 기반으로 하고 화면만 오기 때문에 PC의 성능에 상관없이 이제 서버 구동, 서버의 리소스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PC에 대한 성능, 이슈도 어느 정도 해결할 가능한 그런 솔루션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업들이 이런 환경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뭐 성능 좋은 노트북을 다 제공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고 사실 학생들도 이번에 온라인 이학습터나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이슈가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집중적 관리를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일반 PC 사용 그 헤비한 PC를 사용할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PC상에서 안티바이러스를 수행을 한다든가 그런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맘대로 허락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그 VDI 환경에서는 그 센터 내에 그 VDI 운영자가 마스터 이미지를 관리하고 그리고 그 다른 그 허락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들을 방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PC를 직원이 가져오지 않더라도 직접 서버에 접속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픽스를 해서 사용자한테 이제 피드백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편리성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은 사실 별로 할 게 없어지는 거네요. 간편해지는 거네요. 네. 간편해지는 거죠. 지금까지 VDI에 대해서 주요 특징들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IBM의 VDI 서비스 특징을 알려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VDI에 대해서 왜 도입하는지 개념에 대해서 혹시나 모르는 분이 계실까 봐 아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부연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IBM은 왜 VDI 서비스를 이렇게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IBM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IBM VDI 시스템 구성도라고 해서 왼쪽이 이제 고객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은 IBM 클라우드 또는 고객 데이터 센터 어디든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사용자가 원격으로 VDI 시스템을 접속하고 그리고 해당 시스템을, 업무 시스템을 접속해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BM 서비스의 주요 특징은 제가 세 가지, 두 가지로 크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양한 형태의 VD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온프레미스 고객 데이터 센터 또는 IBM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이제 데스크탑 에디저 서비스에서 서비스 형태의 바로 요청하면은 서비스 있는 아웃오브 박스 형태의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서비스를 모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탑 엔더와는 다르게 이 세 가지 서비스 모두 운영되는 데스크탑 환경 모두 그 고객사에 데디케이트된 환경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쉐어드는 되어있지 않고 이제 데디케이트된 서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VM웨어, 시트릭스 또는 이제 별도의 국내 솔루션 등 고객이 원한다고 하면은 그 솔루션의 고객의 요건에 따라서 솔루션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국내 솔루션도 가능한 건가요? 네, 저희는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요건에 맞는 다양한 모델, 이제 풀드라는 건 이제 공용 PC라든가 아니면은 직원 개인한테 데디케이트된 PC 이런 각자의 타입을 선택해서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고객의 요건, 특히 성능, 가용성, 보안, 요건 각 그런 것들을 이제 각각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서비스 중에서 뭐 그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만약에 보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온프레임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IBM의 베어메탈 환경으로 가실 거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신속성이라든가 그런 그 편리성을 원한다라고 하면 다스 서비스로 가실 거고. 그래서 이러한 고객의 요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형태의 VDI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아이덴에서는 이제 설계 단계부터 뭐 구축, 테스트, 사용자 변화 관리, 운영까지 엔드 투 엔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VDI 서비스를 도입할 때 사용자 환경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어떠한 환경을 이제 VDI 환경을 제공을 할 것인가를 어세스먼트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세스먼트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VDI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IBM 반복론을 기반으로 구축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니지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VDI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는 사용자 업무, 수행 환경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 변화 관리 그리고 운영자 변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사용자들한테 환경이 변한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불만 사항들이 무엇인지 피드백을 받고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거 없이 바로 시스템을 오픈했다가는 저도 그렇지만 새로운... 불편한 불만이 폭주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불만이 폭주하죠. 저 같은 경우도 쓰던 거 계속 쓰지 왜 새로운 거를 하나 그런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불만을 잠재우고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IBM은 그 변화 관리조차도 이제 그 체계적인 프레임업 기반으로 그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방법론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VDI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새로운 업무 방식과 비즈니스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IBM의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창희 실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최근 몇 년간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도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최근에는 뉴노말 시대와 함께 비즈니스의 어떤 탄력성, 어떤 민첩성을 향상시키고 일하는 방식의 어떤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의 전환이 기존에보다 몇 배 더 가속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IBM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대한 어떤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어떤 잠재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IBM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총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주제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M 퍼블릭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네 가지 차별성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드린 네 가지 차별성 포인트를 어떻게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핵심의 어떤 유스케이스를 좀 케이스별로 해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VDI에 대해 설명을 많이 들으셨는데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고객분들께서 VDI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IBM 방금 설명드렸듯이 IBM 클라우드 기반의 VDI를 어떻게 이제 구성하게 되는지 그에 대한 어떤 사례라든가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가 좀 진행하고 있는 IBM 퍼블릭 클라우드의 어떤 프로모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특히 그 뉴노멀 시대에 IBM이 고객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안심지원 패키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BM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에서 되게 리더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조금 다른 경쟁자보다 약간 포지셔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IBM은 글로벌하게 이미 60여 개 데이터 센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 말씀하신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2013년부터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오퍼레이션을 시작을 했고요. 특히 한국에는 2016년에 서울 클라우드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IBM 퍼블릭 클라우드는 실제 클라우드의 어떤 사용자라든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어떤 피드백과 평가를 기반으로 한 같은어 피어 인사이트 평가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고객이 평가를 한 거죠. 일단 고객이 선정한 최고의 평점을 받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좋아하는? 네. 실질적으로 사용한,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용자가 추천하는 최고의 퍼블릭 클라우드로 일단 선정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장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춘 50대 기업 중에서 47곳이 지금 IBM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고 있고요. 3곳만 사용 안 하고 있네요. 곧 이제 50대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 글로벌 탑10 은행 중에서 10곳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IT 은행과 특히 또 항공사 같은 경우는 IT 기술이 굉장히 접목된 어떤 인더스트리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탑10 항공사 중에서 8곳이 지금 IBM 퍼블릭 클라우드를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 같은 곳은 사실 되게 크리티컬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10대 은행 중에 10개 다 100%가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네요. 네. 이 결과를 보시더라도 IBM 클라우드는 글로벌 리딩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사용하는 어떤 검증된 엔터프라이즈에 최적화된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감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BM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IBM 퍼블릭 클라우드만의 정말 이거는 다른 데와 차별화된다. 이런 포인트가 있으면 알려주시죠. IBM 퍼블릭 클라우드는 고객 전용의 어떤 베어메탈 서버와 그 다음에 오버커미트가 없는 가상 머신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성능의 안정화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SAP, VMware와 같이 어떤 미션 크리티컬한 어떤 워크로드를 위한 인증을 받은 고사양의 하이퍼포먼스 서버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고객의 워크로드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구성이 가능합니다. 유연하게 일단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100여 가지 맞춤형 어떤 베어메탈 서버에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구성만 다양하다 보다는 타사 대비 어떤 퍼포먼스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좋고 또한 고객이 고객마다 원하는 정책이라든가 사내 규정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보안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고객이 갖고 있는 정책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많은 클라우드 사용자분들께서 고민하신 것 중에 하나가 벤더락 기능이 되면 어떻게 하냐. 이미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픈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벤더에 대한 종속성의 우려가 없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어케스트레이션 플랫폼과 어떤 산업의 어떤 표준화된 오픈소스 API 서비스를 현재 저희는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떤 개발되는 어떤 솔루션이라든가 서비스는 100%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다 좀 전환이 되고 있고 많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컨테이너 기반으로입니다. 개발이 전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센터 간에는 사설 전용선이 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속 전용선이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IBM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은 어떤 무상으로 사설 전용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 네트워크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그거에 대해서 예측이 좀 어려운데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비용은 저희가 히든코스트라고 일단 많이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외로 클라우드로 가는데 비용이 많이 나온다.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비용에 대해서 IBM만의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가격 정책이 특별화된 가격 정책이 있기 때문에 고객의 어떤 우려라는 어떤 경제적인 무료를 경제성을 경제적인 무료를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경제성을 좀 제공하고 있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네 가지 IBM 퍼블릭 클라우드의 차별성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IBM 퍼블릭 클라우드만의 차별성이 적용된 유스케이스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죠. 일단 첫 번째 케이스가 아무래도 이제 온프라미스에서의 어떤 현재 어떤 IT 환경을 클라우드로 일단 전환을 하는데 많은 고객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게 될 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또 그에 대한 또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고객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빠르게 좀 클라우드로 좀 전환할지 왜냐하면 결국 이제 비즈니스는 얼마만큼의 빨리 움직이냐가 민첩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좀 높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과 동일한 IT 환경의 어떤 클라우드 사항의 부축과 그다음에 보안에 대한 요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SAP, VM에 와 같이 어떤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로드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이 좀 많이 있으십니다. IBM은 이러한 우려와 요구사항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고객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IT 환경을 그대로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워크로드에 맞는 어떤 베어메탈 기반 어떤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VM에 와의 어떤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고객이 VM의 환경에서 사용하시던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IBM 퍼블릭 클라우드로 쉽게 이관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고객들이 많이 고민을 하세요. 내가 사용했던 라이센스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또 사야 되는지 그렇죠. 클라우드에 대한 라이센스도 다른 정책이 있나 물어보고 하셨는데 IBM은 BYOL 라이센스 정책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고객이 사용하시던 라이센스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안정적이고 고성능의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IBM은 최신의 어떤 프로세서 CPU를 항상 도입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 SSD라든가 빠른 I.O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고성능의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클라우드 환경을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 기존에 온프라미스에서 사용하던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또 현대화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의 요구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려다 보면 기존에 있던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기존에 모노리틱 애플리케이션을 어떤 새로운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의 어떤 전환을 위해서는 많은 고객들이 또 컨테이너화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환경에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서비스를 구축한 사례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IBM은 고객들이 어떤 컨테이너를 사용하실 적에 어떤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 없도록 네. 어떤 오픈형 어떤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IKS랑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스형 컨테이너 환경인 오픈시프트를 IBM 클라우드 위에서 손쉽게 배포를 하실 수 있고 관리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좀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레드 앳을 인수하면서 이런 것들이 아주 유접하게 됐죠.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IBM 클라우드는 IBM이 직접 마스터 노드 세 개를 관리를 하고 고객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고객은 마스터 노드까지 관리하실 필요 없고 본인들이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워크 노드에 대해서만 더 신경 쓰시고 그에 대해서만 관리하시면 되는 거고 마스터 노드에 대해서는 IBM이 직접 관리하고 또한 무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 전용 클라우스터 아니면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제공함으로써 저희는 일단 높은 성능이라든가 보안성을 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가형성을 위해서 어떤 세계의 어떤 지역으로 분산을 해가지고 운영을 저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스터를 지금 컨테이너 환경에서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어떤 취약성 어드바이서 솔루션이라는 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컨테이너 이미지 이미 저장됐거나 아니면 현재 지금 사용하고 운영 중이신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취약성을 검토를 하고 있고 고객한테 보완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에 대해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컨테이너 쪽의 보안 이슈도 또 많이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세 번째 유스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유스케이스는 아마 많은 고객, 특히 저희 IBM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강점으로 뽑으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번 유스케이스는 아마 국내외 다수의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어떤 경우에 가장 적합한 유스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해외에 어떤 지사를 갖고 계신 분, 지사를 운영하고 계신 기업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게임이라든가 네,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이 SNS 서비스라든가 어떤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이때 IBM 클라우드만의 강점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IBM의 강점 중에 하나가 글로벌 사설 네트워크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IBM은 전 세계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60여 개 IBM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지금 늘어날 거고요. 글로벌 데이터 센터 간은 이미 사설 전용선이 좀 연결이 되어 있고요. 특히 클라우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하시다 보면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부담이 점차 증가하시게 될 텐데요. IBM 클라우드 고객계는 글로벌 사설 네트워크 내에 있는 모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한 없이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혜택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글로벌 센터 간에 제공되는 어떤 무상 트래픽과 그 다음에 저희는 각 서버 단위로 해가지고 무상으로 제공되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어떤 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들이 각 보유하고 있는 무상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모아서 저희는 풀링이라고 좀 부르는데요. 그걸 하시게 되면은 고객은 어떤 네트워크 비용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고 클라우드 하면서 가장 고객들이 우려하시는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히든 코스트를 줄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실 때는 한번 IBM 클라우드를 활용하시는 게 TCO 절감 효과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네 번째 케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잘 아실 것 같은데요. IBM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레지 아이코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아이코스는 같은어라든가 IDC를 통해서 검증된 글로벌 넘버원 오브젝트 스토레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좀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고객이 쉽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효율적인 가격에 저장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또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함께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고객들께서 매우 저렴한 비용의 데이터를 백업을 하신다거나 아카이빙을 위해서 아이코스 서비스를 이미 사용하고 계신데요. 최근에는 글로벌 R&D 센터 간의 어떤 연구 데이터의 어떤 저장과 아니면 고속 전송을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빅데이터가 시장에서 굉장히 데이터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애널리틱 스토레지로도 지금 많이 좀 아이코스를 활용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물론 아이코스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분산 저장인데요. 물론 싱글존 센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 있긴 하지만 분할된 데이터를 멀티리전에다가 암호화하여 가지고 분산을 저장하시게 되면 만약에 센터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보통 저희는 아이코스 같은 경우는 3개 지역으로 3개 리전으로 데이터를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암호화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데이터 센터가 한 군데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머지 두 곳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좀 완벽하게 일단은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또는 새롭게 어떤 불특정이라든가 가변적인 데이터 워크로드를 위한 스마트 티어와 이 데이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관해야 당장은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아카이브 티어가 새롭게 추가가 돼가지고요. 고객분들이 벌써 또 관심을 갖고 또 연락을 좀 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4가지의 유스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실제 혹시 국내 고객 중에서 IBM 클라우드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VDI 사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제조사 중에 글로벌이 어떤 R&D 센터를 갖고 있는 제조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는 없는 그렇지만 큰 제조사 매우 큰 제조사죠. 매우 큰 제조사고요. 그래서 이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국의 메인 R&D 센터를 갖고 있고요. 미국,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산호세와 저도 동부 쪽에 일단은 R&D 센터를 갖고 있고 인도와 중국도 여러 나라의 R&D 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인력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표준화된 개발 환경이라든가 또 어떤 사내 시스템을 활용을 하기 위한 어떤 보안에 대한 구성 요소가 적용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어떤 개발 시스템도 좀 억세스가 가능해야 되고 또 내부의 시스템을 또 억세스가 활용하기 때문에 어떤 표준화된 보안과 개발 환경이 어떤 준비가 된 VDA 환경을 좀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안 정책 각 사마다 굉장히 다양한 어떤 보안 정책을 갖고 있고 복잡도가 굉장히 높은 보안 정책을 갖고 있는데 IBM 클라우드에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의 어떤 정책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어떤 정책, 개발 정책, 보안 정책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들을 IBM 클라우드 저희한테 큰 문제가 없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고객의 어떤 VDA 환경에 대한 필요에 따라서 어떤 로케이션이라든가 로케이션의 위치에 대한 특성 아니면 사용자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확대 가능한 어떤 그런 아키텍처를 좀 제공해서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개발 환경을 늘렸다가 아니면 옮겼다가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그런 부분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장애 대응이지 않습니까? 장애 예방을 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안정적인 개발 환경에 대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24시간 월드와이드 서포트 체계를 통해서 어떤 고객이 사용하는 데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제공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사 A는 IBM VDI를 통해서 개발자, 국내외 개발자들의 효율적인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역별, 사용자별 특성에 따라서 용이한 확장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조사 A의 사례까지 봤는데요. 그럼 IBM 클라우드에서 VDI를 구축을 하려면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네, 최근 COVID-19과 또 어떤 여러 가지 사내 문서 보안이라든가 보안에 대한 이슈 등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고객들께서 VDI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요. VDI 구축에 앞서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DI는 기존에 어떤 사용하셨던 로컬 환경을 그대로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환경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내 정책이라든가 보안 정책, 보안 관리 방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용이 돼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퍼포먼스, 사용자한테서 필요한 성능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고객의 편의성, 관리의 편의성들을 활용해서 기존에 어떤 사용했던 환경을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고객께서 고려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왜 여기서 IBM의 클라우드 VDI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죠. 네, IBM VDI는 아까 말씀드렸던 베어메탈 기반의 물론 서비스형 VDI도 있긴 하지만 현재 저희가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 베어메탈 기반의 구축형 VD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성능과 어떤 비형적 효과를 통해서 고객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확장성과 연속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나온 어떤 인텔 캐스케이드 레이크 CPU라든가 아니면 AMD, 에픽, 로마, 어떤 CPU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하이퍼포먼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IODISC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고객에게 고성능의 안정된 VDI 서비스를 현재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저수와 사용량의 변동에 따라서 다이나믹 스케일링을 통해서 확정성 및 유연성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제가 여러 차례의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IBM의 가장 큰 관점이죠. 글로벌 사설망, 사내 네트워크를 저희가 다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어떤 트래픽에 대한 어떤 걱정 없이 네트워크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를 통해서 IBM VDI 서비스를 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어떤 기업들, 특히 글로벌 지사를 갖고 계신 글로벌 어떤 로케이션에 본인들의 어떤 임직원을 갖고 계신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VDI 서비스를 좀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POC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IBM VDI 서비스에서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좀 검증을 다 완료하셨습니다. 또 그 왜 IBM VDI 한 번 더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M은 어떤 신규 자원 생성이나 변경 요청에 따라 쉽게 대응할 수 있고 그에 따른 IT 자원을 빠르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어메탈 기반으로 저희가 일단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특정 고객, 한 명의 고객을 위한 어떤 데디케이트된 퍼블릭 클라우드 리소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을 활용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고객들과 다양한 사용자들과 IT 자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어떤 퍼포먼스, 자원 배분에 따른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보안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많은 고객들께서 베어메탈 기반의 VDI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또한 어떤 싱글 테넌트 환경을 저희 제공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네이버 노이즈의 어떤 영향에 따른 어떤 시스템, VDI라든가 그에 대한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네트워크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고객의 원하는 일정이라든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어떤 메인터넌스라든가 어떤 OS라든가 패치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실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IBM VDI는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버 환경 사용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 옵션도 어떤 가상화 솔루션을 쓰느냐를 제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IBM의 퍼블릭 클라우드가 어떤 제안, 몇 가지 제안이 있죠? 제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월 말까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VM웨어, 아이코스 오브젝트 스토리지, 레드앱 오픈시프트, 파워 VM에 대해서 파워 온 클라우드라고 제가 얘기하는데요. 제가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께서 IBM 클라우드를 한번 사용해보는 것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가지고 한번 IBM 퍼블릭 클라우드를 경험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가 예상치 못한 지금 COVID-19 위기상에 지금 직면하면서 기업, 정부, 사회 개인 모두 아주 힘들고 불확실한 어떤 시기를 좀 겪고 있습니다.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대면 서비스의 어떤 확장이라든가 재택, 원격근무의 현실화 등 기업의 어떤 언택트 움직임은 뉴노말 시대의 자리를 현재 가봐가고 있는 것이고 뉴노말이 이제 노말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화면에 보이시는 IBM 안심지원 패키지는 뉴노말 시대에 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아젠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IBM이 무료 활임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BM 홈페이지나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나중에 자료를 공유를 해드리면 링크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BM에서 제공하는 각가지 프로모션까지 알려주셨는데요. 그럼 총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IBM 퍼블릭 클라우드는 엔터프라이즈에 최적화된 퍼블릭 클라우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산업별 워크로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고객의 니즈를 제일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IBM 퍼블릭 클라우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소스 기반의 개방형 혁신을 통해가지고 밴더의 어떤 종속성을 제거하고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프라이즈의 어떤 성능과 안정성의 어떤 제공과 더불어 IBM 퍼블릭 클라우드만의 가격 정책을 통해서 고객이 비용 허용라에도 좀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로운 업무 방식과 비즈니스 연속성을 강화하는 IBM 클라우드 활용법을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중에서 뽑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설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IBM 클라우드에서 VDI를 사용하다가 유럽으로 출장을 가면 프랑크프루트에 있는 IBM 클라우드에서 VDI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한가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가능하죠? 네, 당연히 사용은 가능하십니까? 기존에 지금 기업이 사용하시는 어떤 VPN이라든가 그런 네트워크, 보안이 인증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저희 IBM 퍼블릭 클라우드 VDI 접속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이미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라든가 그런 문제는 이슈가 없으실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AWS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에저도 있고 구글 서비스도 있고 한데 타사 대비 차별화된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강조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아무래도 저희는 일단 베어메탈 서비스를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의 어떤 데디케이트된 클라우드 자원을 일단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고객의 어떤 사용하시는 클라우드 환경의 어떤 성능이라든가 보안의 이슈 같은 부분은 저희가 이미 다 이미 제거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들이 어떤 네트워크 아웃바운드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사설망을 활용한 무상 제공에 대한 어떤 강점을 타사 대비의 저희 차별화점이라고 일단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까 그 강점으로 계속 꼽아주셨던 사설 전용 회선을 사용한다는 것이 리전 간 데이터 이용의 비용이 무료라는 의미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IBM 클라우드는 6개 대륙, 19개 국가에 약 60여 개 데이터 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 데이터 센터 간에는 다 이미 IBM에서 구축한 사설 네트워크망이 이미 적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와 말씀하신 리전과 리전 간에 이동되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제약 없이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미 많은 디지털 기업도 사용을 하고 계시고 특히 게임 기업 같은 기업도 좀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대기업에서도 어떤 R&D 데이터의 어떤 전송이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 개발 이미지 같은 거랑 개발 데이터에 옮기다 보면은 아무래도 많은 트래픽을 좀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게임 서비스도 어떤 그런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IBM 퍼블릭 클라우드의 네트워크 강점을 이미 아시고 고객이 먼저 연락이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POC를 하고 테스트하고 하시고 어떤 퍼포먼스, 네트워크 퍼포먼스에 대한 어떤 이슈가 없다 보니 바로 일단 사용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터 배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IBM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있을까요? 뭐 저희 뭐 사스, 파스 서비스로 해가지고 이미 어떤 CICD 환경을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반에서 고객이 어떤 개발하시고 그에 대해서 어떤 배포라든가 어떤 그런 디플로이크, 배포를 하거나 어떤 개발하는 그런 환경을 이미 좀 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또 GTS라는 조직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네, GTS도 같이 좀 그런 서비스를 좀 제공해주고 계시죠.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중에 장애나 문제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기 위한 정책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클라우드 사용하시는, 사용하려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런 운영이나 장애 문제가 본래 데이터센터에서도 발생을 했었지만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IBM에서는 그 퍼블릭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자원 제공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해서 CMS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엔터프라이즈, 프리미엄 서비스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의 그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서비스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차등적인 서비스 비용을 저희가 청구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도 다 유사할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어떤 장애라든가 고객이 어떤 문의사항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일단은 티켓 통해서 일단은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프리미엄 서포트라는 어떤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시게 되지만 고객이 필요에 따라서 바로바로 좀 대응을 해둘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 서포트 체계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가 프리미엄 서포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가 어사인이 돼가지고 데티케이드된 지원 인력이죠. 그 인력이 고객의 어떤 니즈라든가 장애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서포트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VDA 환경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질문이 되게 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IBM의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서비스는 이제 사용자 환경이 점차 변하고 있잖아요. 모바일 환경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전통적인 환경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어떻게 그리고 신세대들은 이제 뭐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자유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느냐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서비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용자 업무 수행의 효율성 그리고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코비드 시대에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디지털 워크로드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 시스템 마이그레이션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요건이 별도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존의 업무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분석을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시스템 구성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 구성, 네트워크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클라우드 전환이 가능한 게 있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전체 다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하이브리드 형태로 해가지고 클라우드로 전환이 가능한 부분은 클라우드 전환을 하고 클라우드로 전환이 좀 어려운 기존에 좀 오래된 어떤 장비라든가 기존에 어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전환을 하려면 다시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엔 또 어떤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형태로 해가지고 기존에 어떤 IDC에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버블리클라우드에 있는 걸 같이 접목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클라우드 전환도 가능합니다. 특히 IB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어떤 컨설팅과 어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환 이후 클라우드 운영 서비스를 함께 좀 제공하고 있으니 그리더스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경석 실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IBM 지금 COVID-19과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다들 힘들게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모두들 애를 쓰고 계신데요. 그래서 IBM에서는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오피스 환경을 2, 3년 전부터 해서 수행하고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오퍼링과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고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IBM도 고객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재난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IBM에 많이 질문을 좀 주신다라고 하면 저희도 성심서민껏 고객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서 IBM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오퍼링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좀 기뻤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업무 방식과 비즈니스 연속성을 강화하는 IBM 클라우드 활용법을 알아봤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락인이 없는 자유로운 오픈 클라우드 월드의 지름길 IBM의 컨테이너화에 대해서 방송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